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오토바이 재원표 보면 항상 그 토크랑 마력이 꼭 나오잖아요. 이게 정확히 뭐고 뭐가 다른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죠. 특히 뭐 배기량은 저쪽이 훨씬 큰데 왜 내 바이크보다 마력이 낫지? 이런 거요. 오늘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청취자님 바이크를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그런 핵심만 딱 뽑아왔어요. 자 그럼 먼저 토크 이것부터 한번 가볍게 시작해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토크는 그냥 힘인데 특히 비트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쉽죠. 병뚜껑 딸 때 그 힘이요. 네 맞아요. 딱 그 느낌입니다. 엔진 안에서 이제 연료가 빵 터지면서 피스톤을 밀어내잖아요. 그 힘이 크랭크 축이라는 걸 돌리게 되는데 그때 딱 발생하는 그 회전시키는 힘. 그게 바로 토크죠. 스루틀 싹 감았을 때 몸이 뒤로 확 젖혀지는 느낌 있죠. 그 가속감. 그게 바로 토크 덕분입니다. 음 토크가 클수록 바퀴를 돌리는 힘 자체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뒤에서 확 미는 느낌. 그럼 마력은 뭔가요? 토크랑 항상 같이 나오는데 이게 또 좀 달라 보이거든요. 네. 마력은 좀 다른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일의 속도예요. 또는 힘을 얼마나 빨리 쓰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죠. 토크가 그냥 순수한 힘의 크기 그 자체라면 마력은 그 힘을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빠르게 전달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랄까 일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력 계산할 때는 토크 값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여기에 엔진 회전수 그러니까 RPM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해요. 뭐 공식은 대충 마력은 토크 곱하기 RPM 나누기 어떤 숫자 이런 식인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RPM이에요. 엔진이 얼마나 빨리 도느냐에 따라 마력이 확 달라지거든요. RPM이 높으면 마력도 높아진다. 네. 그렇죠. 같은 토크를 내더라도 엔진이 더 빨리 돌면 즉 RPM이 높으면 더 높은 마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은 더 높은 최고 속도로 이어질 수 있고요. 달리기 선수를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비유가 이해하기 쉽죠. 토크는 발로 땅을 팍 차는 그 한 발의 힘이에요. 그 힘 자체. 마력은 그 힘으로 발을 얼마나 빨리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 속도에 해당하는 거죠. 아무리 발 힘, 즉 토크가 좋아도 발에 느릿느릿 움직이면 빨리 못 달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아, 이제 진짜 확 와닿네요. 그래서 그 왜 할리 같은 엄청 큰 엔진 달린 크루저 바이크들 있잖아요. 토크는 막 엄청 센데. 네네. 왜 작은 뭐 닌자 같은 스포트바이크 보다 마력은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알겠어요? 네.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배기량 크루저 엔진은 보통 피스톤이 한 번 오르내리는 거리, 그걸 행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길어요. 이 긴 행정 덕분에 한 번 폭발할 때마다 아주 강력한 토크, 즉 박차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피스톤이 길게 움직여야 하니까 엔진 회전수, RPM을 막 엄청 높게 올리기는 어려워요. 아, 빨리빨리 못 도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작은 엔진의 스포츠 바이크는 행정에 짧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 폭발할 때 힘, 즉 토크는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 있어요. 근데 대진에 엔진 회전수를 훨씬 높게, 막 15,000 RPM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토크지면 이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러 번 반복해서 전달하니까 결과적으로 높은 마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 토크는 약해도 여러 번 빨리 치니까 결국 세지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토크는 순간적인 가속력, 출발할 때나 치고 나갈 때 그 느낌에 더 영향을 주고, 마력은 최고 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자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럼 토크는 초반 가속, 마력은 고속 주행 능력, 이렇게 정리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네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토크가 좋으면 아무래도 초반 출발이 시원하고, 저단계어에서 다루기 편한 느낌이 있고요. 마력이 높으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 쭉 뻗어나가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럼 이 토크랑 마력을 라이더가 좀 조절할 방법은 없나요? 그냥 나오는 대로 타야 하나요? 아니요, 당연히 있죠. 그게 바로 트랜스미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어 변속기입니다. 기어는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바퀴에 전달하는 방식을 조절하는 뭐랄까 네버 같은 역할을 해요. 자전거 기어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아, 자전거 기어요? 네. 1단 같은 낮은 기어는 힘을 세게 만들어주잖아요. 오르막 쉽게 올라가려고. 바이크도 마찬가지로 저단 기어는 토크를 증폭시켜서 출발할 때나 언덕 올라갈 때 강력한 힘을 얻게 해줘요. 대신 속도는 좀 덜 나죠. 반대로 5단, 6단 같은 높은 기어는 토크 증폭은 적지만 엔진 회전수 대비 바퀴가 더 많이 돌게 해서 최고 속도를 내는 데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군요. 기어 변속이 단순히 속도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힘 전달 방식을 바꾸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상황에 맞게 기어를 잘 쓰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토크는 바퀴를 굴리는 비트는 힘 자체, 스로틀 감을 때 몸으로 느껴지는 그 강한 가속력과 관련이 깊고요. 마력은 그 힘을 얼마나 빠르게 사용하느냐를 나타내는 일률, 주로 최고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왜 바이크마다 주행 느낌이 다르고 또 기어 변속이 왜 중요한지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청취자님의 바이크는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와 마력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사실 엔진 자체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바이크의 무게라든가 공기저항, 타이어 상태 같은 것들도 실제 주행 성능에 큰 영향을 거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바이크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걸 섬세하게 다루는 라이더의 조작 능력이겠죠.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보시면 바이크라는 게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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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